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 이야기들이 대성창투라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는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보시면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 박스 끈을 뚫었다가 뚫었다가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다음 주 다음 달에 시프트업 수요 예측이 흥행이 나오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수요 흥행이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보시면 오늘도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다가 그저께 붙었다가 거래량 급갑하면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신규 종목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은 자 신규 종목은 오늘 자 5만 5만 9천 8백은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리기판하고 아니 반도체 반도체 유리기판하고 전선 쪽이 두 달 동안 거래를 붙이면서 올라가다가 이 전선이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죠 전선이 이제 막판에 올라갈 때 한 20개 30개가 붙었는데 종목들이 그게 그 총 거래되면 4조원 붙었다 그랬죠 코스닥 코스닥 판돈 자체가 8조원 밖에 안 되는데 그죠? HLB 거래대금 빼고 전선 쪽이 8조원이 붙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막 서로 사겠다고 날린 거죠 전선을 그러다가 이제 전선을 뺄 때가 조만간 다가온다 그래서 전선을 빼면 이 8조원의 거래대금이 반드시 어디로 이동하는데 에코프로로 이동할 가능성 없고 알테오젠으로 약간 이동하다가 말아버렸고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지금 급등했는데도 지금 거래를 못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나머지 애들은 끝났다 그럼 이 8조가 어디로 가느냐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8조가 일단 화장품으로 들어갔는데 이 화장품 자체가 거래가 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섹터들 대신 종목은 많아요 그래서 실증은 좋고 그래서 거래 없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은 하면 되는 거고 그 8조가 어디로 지금 붙었냐면 드디어 어제 그렇죠? 수소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그쪽으로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올라간 게 3년 만에 올라간 걸 보고 있는 겁니다 3년이 아니고 옛날 2018년도 수소차 처음 올라갔을 때 SP 올셀 그런 어떤 수소 연료전쟁 해가지고 딱 한 달 동안 한 200% 300%를 딱 갖다 땡기고 그때 약 6년 만에 지금 오른 겁니다 6년 만에 수소를 그러니까 얼마 할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수소차 얘기를 꺼낸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데 현재 차가 수소차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대로 그 자금을 어제 이동을 시켜버렸거든요 어제 이틀닉스가 4천억으로 상을 쳤습니다 제가 어제 공개방송에 그랬죠 4천억으로 상 치면 그냥 갖다 붙여버려야 됩니다 그냥 갖다 들이대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선엔지니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종목이 2018년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제 보니까 한 개도 못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수소차로 땡기고 수소 종목으로 땡기고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가 있었어요 동아하성 동아하성하고 또 몇 개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전혀 못 땡기고 있고 새로운 종목으로 지금 땡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리터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선엔지니언이 있고 신규주들이죠 신규주들을 땡겼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어제 확실하게 보였던 두산피올셀 유명한 종목이죠 두산피올셀을 땡기고 그 다음에 뭐 수소차 그러니까 종목이 제가 공개방송 이야기 드렸듯이 딱 한 10개 있습니다 10개 10개 중에 살만한 건 한 대여섯 개밖에 없고 그 대여섯 개는 다 뻔한 종목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 비나텍은 약간 약간 생소하다기보다 수소연료전지를 신규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비나텍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원래는 슈퍼커패스티 에너지 저장장치를 만드는 전기차 섹터로 속히는 장치인데 신규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해가지고 뭐 두산, S, 버만, 인터닉스 뭐 뻔한 종목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야리꾸리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종목들을 좀 수소연료전지 종목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차트 있고 여기서 이제 입박스를 계속 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종목이고 한때 오버슈팅한 7만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이 최근 1년, 2년,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점을 잘 지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로또케미칼같이 주구장창 빠지는 그런 카카오처럼 빠지는 종목이 아니고 희한하게도 2, 3년 동안 저점을 어마어마하게 지킨 희한한 종목입니다 대신 돌파는 안 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에코프로가 빠졌는데도 버텨냈거든요 이 종목이 자, 그래서 올라갈 명분을 찾고 있다가 자, 드디어 이제 길 짧게 보면은 이 박스 끈은 이 박스 끈을 지금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거래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 밑에 보시면 거래가 지금 최근에 단발 거래량이 아니고 연속 거래량이 오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소로 땡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트닉스하고 수소차 땡긴 총 거래대금을 보니까 1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전선 쪽 거래를 얘네들은 이 세력들은 한시도 쉬지도 안 하고 계속 먹으려고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하이애나처럼 섹터를 쫓아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이 어떻게 배팅할지 우리는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고 배팅한 거래의 어떤 수준을 딱 보고 얘네들이 당겼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륙질러버리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보니까 그냥 완전히 어떤 코닥 시장에서 자금 이동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수소차로 붙고 그래서 이제 전선이나 이 뭐야 유리기판 쪽이 몇 개를 올랐다가 빠졌냐면 한두 달 올랐습니다 전선은 한 두세 달 올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번 수소차 행렬도 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 거래대금을 빼앗아갈 새로운 세트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땡깁니다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땡겨져 있어요 이번에 전선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실적을 실적이 다음부터 이제부터 계속 잘 나올 거다라고 아마 뉴스가 계속 도배가 되어도 나오면서 땡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수소차 종목들 오히려 전선 관련 종목들보다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전선 관련 종목 후발주가 나오면서 한 2, 30개 됐잖아요 수소 관련 주들은 한 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발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또 매매하면 되고 주민의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주민의 자료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은 원래 이게 슈퍼 커페시트라고 합니다 원래 매출이 한 97%가 슈퍼 커페시트를 만든 회사인데 슈퍼 커페시티는 뭡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후에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로 좀 엮여져 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또 프랑스하고 공급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수소연료전지 종목으로 취급을 하고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비나텍 사업부 매출액 0,5,16 추위 전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녹색, 남색이죠 저게 이제 슈퍼 커페시트입니다 그리고 회색, 저게 이제 수소연료전지예요 그래서 매출액은 슈퍼 커페시트가 이제 그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수소연료전지 쪽도 지금 천천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소차 올라갈 때 한번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력주들이 그동안 주도주로서 또 상승 흐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기상 또 이런 AI 쪽 관련해서 수의 업종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실적이 찍혀주는 산업이었잖아요 워낙 이쪽에 호환기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수소 쪽은 사실 이제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언행시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나 이제 그 다음 분기나 했었을 때 2분기 실적법에 나왔을 때 사실 만약에 언행시점 들어갔을 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많이 나왔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실적이 하는 일반 섹터는 한두 달 올라가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 테마가 시세가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실적이 안 나오는데 갖다 당겨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 5월 달이잖아요 지금 5월 달 이제부터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8월 전에 이 종목이 이 섹터를 끝내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판돈, 어차피 판돈 딱 8조 원이에요 8조 원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거래대금을 뺏어갈 만한 아주 강력한 신규 섹터를 우리 세력들이 생산해 내지 못하면 수소차를 계속 땡긴다 그 얘기예요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력들이 그래서 그게 나오면 자금 이동되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화장품하고 수소차 섹터 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새로운 섹터가 뭐가 나올지 그리고 거래대금 이동할지만 파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소차는 한 달 정도 홀딩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1차는 64,4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73,200원 손절은 46,800원인가 800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5시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신규 섹터도 이야기 드리면서 새로운 섹터가 나왔다 하늘이 내려준 섹터 같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종목들 이야기 드렸고 SK이터닉스 고점을 4,400억으로 상을 치면서 땡겨버렸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터닉스는 이렇게 되면 떨어지면 무조건 배팅이 돼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고 이터닉스가 계속 가면 다른 종목 다 따라가니까 다시 수소차 종목으로 집중하자 그리고 오늘 또 그런 얘기 새로운 후발 수소차 종목들 이야기 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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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